사랑해 근데 못 가 누구보다 얼빠이기 때문에 저는 얼굴 요즘은 얼굴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게 보이는 건 못 메니까 난 무조건 못 메지 얼굴 봐서 그럼 얼사빠야 나 얼사빠 얼굴이야 이뻐야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귀여운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 학교에 있는 택배 느낌? 중3에서 딱 올라오는구나 여동생 스타일 맞아 여동생 스타일 눈은 소리 너무 치는데 옷 입는 것부터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으신 귀여웅시다 이런 분이 제 여자친구면 아무리 집이 멀어도 항상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길 걸어갈 때 차도야 그러면 다 위험하니까 내가 좀 지켜드리고 싶어요 알잖아 유노? 이런 작으신 분들이 애교 많이 부릴 거 안아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새끼손가락만 잡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거 해주면 안 돼? 애교 부려주실 때? 되게 설레고 졸 안녕하십니까 되게 아담하시고 귀여워면서 웃어 계시지? 남자친구 있어요? 보일 어때요? 평소에 애교 같은 걸 잘 하시는 건가요? 여자친구 자 새끼손가락 잡아도 돼요? 이 손은 진짜usion fe 신다 phone 렛츠고! 나 저도 좀. 허홀하다. 어! 또 뱃살 없어요. 해주세요. 어, 내가 할게. 쟤님 한 번 가, 가. 잘까? 왜왜왜? 잘못 본 것 같은데?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를 봐야 되나? 선글라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취하시죠 복장을 딱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 느낌? 말로만 듣던 상완이! 상완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기가 약해 이런 분 만난 분 여기 있어 단점은 이렇게 입고 가면 이목이 집중되니까 싫잖아 남자친구가 있어 왜 싫어? 내 거잖아 헬스장마다 하나씩 있는 운동하는 예쁜 분 딱 그분 보려고 헬스장 가는 거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 체크해서 언제 보지? 겨울철에 코트 입고 왔는데 밥 먹을 때 팔일을 하시잖아 그때 딱 몸에 드러나는 옷을 입으시면 저 백허고요 전 포옹이요 빨리 앞으로 세고를 해야 돼 어디 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사슴은 볼게 어? 아니 타퉁격 운동 좋아하시는지 사고 나신 건가요? 맞다 본인은 몸이 shrug한 거 알고 있는 정신이 원래 자기가 이런 거 알면 안 되는데 머리에 쓸어놓는 게 한 번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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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뭐가 안 했었습니다 정신이 정신이 어깨동과 무 춤 같은 거 가능하신지? 춤 같은 거 가능하신지? 저희 형은 더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 것쯤이야. 난 포기하겠어. 나오시오. 나 오늘 다시 태어났다. 미인상. 안녕하십니까. 예쁘고 눈 크고? 말이 필요 없어요. 완벽해요. 얼굴이 구겨놓은 종이 같은데요. 이게 쪼꼬네요. 제 이상형이십니다. 결혼하고 싶은? 싫어하시잖아. 아 그래? 성급했네요. 죄송합니다. 제 첫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눈 맞으면 약간 못 빠져갈 것 같아. 눈꼬리가 이제 살짝 강아지처럼 됐을 때 저런 표정이에요! 싸워도 내가 먼저 약간 사과하고 붙잡고 싶은? 저는 애초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이 넓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이 있다. 진짜 못 보겠는데? 선글라스 껴주시면 안 돼요? 디즈니 공주상? 약간 라푼젤 같은? 사랑해요. 같은 의미부여두거든요. 외모는 타고나신 건가요? 진짜 예쁜 사람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야. 감자청이세요? 한 명만 기다려주세요. 헤어 디자이너? 아니에요? 피팅모델? 피팅모델? 어? 미대생이요? 전혀 가겠습니다. 뉴슬로. 한 명만 아이컨텍. 둘, 셋!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꺼풀 설정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꼬실 때 부정합니다. 윙크 한 명. 올이 진짜母대 personaje 아니죠? 아? 워이도 Kei, 유은이. 우리 보내하잖아. 우리 보내하자. 보기 좋은 사람은 하루 이건... 우리 보내하자. 한 명만 President에 달달한 동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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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국을 nell정의 동정의 동영국을 만들고있는데, 어? 스크린이 찾아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레는 목소리? 밤에 듣고 싶은 목소리? 목소리가 이쁘시다. 실루엣만 보여줘. 얼굴도 이쁘다. 목소리는 얼굴에 비례한다. 책을 읽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귀를 자극하신다. 수푼에서 날 것 같은. 잘 자요? 어, 꿀잠 잘 것 같아요. 전화 24시간 하겠습니다. 통화료 방 까짓과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민 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똑같이. 시리아, 비트박스 해줘. 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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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기. AI 같애. 자신 있는 캐릭터 목소리. 망설이지 말아요. 비밀 얘기 해줄래요? 영어 듣기 편과 목소리가 이거 있으면 100점 쌓다는. 100점 못 하지. 목소리만 듣느라. 아니, 너무 가까이 들면 안 돼? 혹시 목소리는 따로 노력을 하신 건지. 타고난 것 같아요. 오, 다 탁월하셨어. 저도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은데. 아, 여보세요? 아, 미미야. 다들 잘 자요. 되게 좋다. 티모 한 번만 해주세요. 예선, 명 받들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때요? 노래 같은 것도 혹시 경환하네. 오, 어떤 단어로 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만 넌 모자라. 와, 박수. 나 이렇게 좋은 음색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바람을 폈어요. 전화로 막 화내는 상황이 어때요? 경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너보다 예쁜 걸 어떡해. 뭐? 아니, 너는 얼굴도 본 적이 없잖아.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될까? 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헤어져. 뚝뚝뚝. 군대 가기 전에 수연아 사랑해 한 번 했어요. 수연아, 사랑해. 못 가, 군대 못 가. 나 TV 찍는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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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뇌, 뇌. 사랑해요. 목소리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마음이 울림이 있네요. 고마워요. 흔적한 거 아닌 거구나?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2년은 되게 제가 행복할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지장 유튜브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23살 정승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이거설화냐 채널을 운영중인 맥심모델 김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유튜브감 스트리머 릴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세이빈을 운영하고 유튜브 예목을 운영중인 유튜브예목입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우시네요 만나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광호님 감사합니다 문호광하고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